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가해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삼고 나선 학부모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배준우 기자가 한 학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채며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바지가 잘 안 벗겨지자 아이를 힘으로 주저앉히더니 양손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눕힙니다. 심지어 4살 아이의 뺨까지 때리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모의 고소로 50대 가해 교사는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어린이집에 이 학대 사건에 대한 엉뚱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심각한 사건이 아닌데 부모가 과도하게 반응한 거라며 어린이집 원장이 주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학부모들에게는 해당 교사가 문제없다는 탄원서까지 종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절차가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SBS 배준우입니다.